아 똥깨를 풀어버려야지 필요가 없어 이씨 똥깨를 풀고 여기다가 튕기기 집어넣으면 볼만하겠는데 아 약점 노출 새 패시브 슬로 사용 가능?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피해를 무효화하는 굴절방어막 형성? 흐음 기본피해 100피해 튕기는 횟수가 다섯번 튕기고 한번 넣지 뭐 그리고 순보를 아 저 은신 아 순보? 그래 순보 순보를 집어넣고 패시브로 똥깨를 넣을 수 있나? 암살? 25% 확률로 슈퍼 유저가 됩니다 흐음 암살 아니 근데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거지? 확률을 계산을 해서 거기 나올까? 아니면은 계산 안된 상태로 나오는데 실행하면 터지는건가? 네 채워넣기 하려구요 이거 튕기기에다 채워넣기면은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어 이거 좋은데요? 튕기기에 채워넣기 솔깃솔깃한데 은신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적 제거시 은신 이동속도 125% 지속시간 2.0초 2초 2초동안 은신된단 얘긴데 어 이거 좋은데? 어? 아이 4칸짜리라 이게 설치가 안되네 전격 클러스터 잠깐만요 클러스터를 만약에 업그레이드로 넣으면? 맞는 조각당 데미지 조각당 점프 횟수 이게 뭐? 순복 클러스터가 개간지라고요? 아 경로야 경로에 따라서 이제 전격 클러스터를 쏟아낸다 피격시 분신소환 자 뭐 간지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 잠시만 셀 파괴 확률 50% 셀 파괴 확률 50% 쓸모는 없어 보이네 아니 근데 튕기.. 튕기면서 따다닥 하고 연타로 튕기면은 그것도 볼만하건데? 오케이 순복 클러스터는 별로 안좋은거 같애 차라리 요기 요거 붕.. 붕괴시키기를 붕괴시키기를 이제 좀 더 강화를 해볼까? 발사체가 3개가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아 근거리에서? 쯧 근거리에서? 일단 견제용으로 가야지 오케 오케 큰 거를.. 이게 중첩 피해가 들어가나? 중첩 피해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괜찮을거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분기에 가장 멋진 저녁하늘의 색깔을 골라주세요 코발트 블루 진홍색 푸르스름한 녹색 짙은 오렌지색 진홍색 35%? 이제 다시 함스파의 견신들 튕기기 와 3맞은수 와아 짜자자자 와아 끝내준다 이거 튕기기가 좋네 아 그리고 근접공격 이거 쩌네요 백어택 방어했어? 한 번 더 맞아야지 그럼 이거 트랜지스터 일단 지금 음... 아니다 그러면은 두칸짜리가 뭐있지? 튕기기 두칸 두칸 쓰면 끝나는데 네 네 네 더 친구가 더 친구 그냥 가 네 네 네 네 네 군동을 저수점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나일라 모두가 그쪽도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오 쉣 부동을 저수점 도움보 ribs 도움보는 중 사취 이게 누가 만든 걸까? 단시간에 다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없는 걸텐데 지금 뭐? 잠시만요 허 하.. 하.. 다 가져올. 흐흐흐흫 계획 실패 대학 하나? 뭐야? 스피드 테스트 넘버 2 넘버 2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끌어모으기? 채워넣기? 48초에서 과정을 정리해 끌어모으기? 하.. 아, 뭐지? 끌어모으고? 얼마나 올라나? 어? 왜 안오지않나? 왜 안오지않나? 대박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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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 같아. 카카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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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애매하게 안맞게 돼있네 엇 아래가 안보여 이씨 아오 빗나갔어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게 제일 빠른데 다시 해볼게 오케이 음악 음악 바꿔야지 음악 아 나 이 노래 좋은 좋은데 물어와 물어오라니까 이 녀석 안정성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물어오라니까 자 아니다 네요가 안맞은거 같잖아 되돌아간? 뭐야 여기 안돼 매우 확률이야? Escape 으음 으음 우음 매우 맑댄 뭐야 뭐야 으음 헐 매우 매우 괴삭이 와 매우 뭐야 휘파람 못 부르네 휘파람 흐흐흐 개꿀 뭐야 뭐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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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럼 대박 한번 터쳐보자 매우옹 매혹 우와 아 마우스 꾹 누르면 아 진짜 아 매혹 좋은데 아 매혹 할걸 그랬다 야 매혹이 쩌네 이거 뭐 그냥 손 안대고 코 푸는데 이거 범위도 막 사기에다가 야 이거 사기네 사기 뭐야 어 연습 테스트는 뭐야 내가 뭐 패시브가 사기야? 아 걸리는 애가 못돼요? 뭐야 좀 천천히. 우리 여기에서 연습할 수 있겠어. 에이 연습실 안할래 귀찮아 뭐야 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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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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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한다 아이씨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흥기가 안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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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아니 아까 보니까 중첩 되더라고 맞은수가 3위로 뜨는데 뭘 뭐 없죠 아이씨 에스틱으로 가자 그래 당장 꺼져 홀라인에 빠진 사람 12,000명? 아이씨 아이씨 레드 가자 우리 아직도 가능하다고 적당하게 등록되었습니다 여기 몇몇드 뱅잉잉잉잉 캐디스 시사이드 클라우드 알리 2배 탄창 크기 어허 어허 그러하다 순보로 살펴볼 수가 있구나 빨리빨리 가서 순보로 쓰면은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살펴볼 수가 있어 야 이거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순보로 저희 전기 아 그러면 좀 저저저저 차지 소모가 좀 빠르겠구나 하긴 그러면은 막 막 완전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막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 드럽게 많네 진짜 잠깐만요 일단 순보로 빠르게 뒤로 파고든 후에 내려찍기 봉개시키 봉개시키 자자자 봉개각을 좀 조절해야겠다 어 봉개시키 내려찍고 다시 치어리도 안 뒤져 순보로 하.. 왓샤.. 왓샤.. 도망가.. Take that która..